이번에는 쥬니어가 제일 많다. 파스텔은 에이처티크 반 부위 없는데 이거는 싹 닫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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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모 기준모 귀여워 죽겠다. 한주야 이 니 해라. 가린 봉사 왔네. 엄마였잖아. 이 머리 똑 스스로 잘 어울리네. 뭘 어째에도 이쁘노. 하니가 얼굴이 조만해서 그러나? 맞나? 큰일나? 아유 귀엽으라. 우리 남편은 내... 엄마야, 우리 남편이다. 칠연부인. 네 남편도 때깔 직이네. 조심조심아. 자, 이건 동석아. 엄마야, 우혁이도 흑스러귀엽네. 아, 이것들 뭐고? 야, 끄지로 켜라. 새끼 많이 컸네. 야, 우리 오빠 따라하지, 아이가? 걔들 이번에 드림 콘서트도 나온다 카던데? 재수없다. 그리고 거지 같은 것들. 야, 신경 안 써도 됐다. 나 화가 쬐필라고. 오, 잠깐, 잠깐, 잠깐. 에이, 우현이 사진은 내 주라. 내 우혁이도 좋다. 그래, 리얄아. 아, 맞다. 니 토마토 오어라 샀다 않겠나? 오늘 보러 가도 되나? 오늘? 어. 오늘 우리 집 제사다. 친척들 온다 캐서 안 되고. 내일 학교로 갖고 올게. 그래. 니 근데 국사 숙제는 했나? 아니야, 내가 못 잘라고. 다 방법이 있다. 차려. 경례. 경례도 하겠습니다. 숙제 다 해왔나? 네. 숙제 어디 뭐? 친구가 책을 빌려가서 못했는데요. 책을 빌려갔다고? 예, 하고 싶었는데 책이 없어갖고 못했어요. 누가 빌려갔는데? 예? 아... 8반의 윤륜재요. 아뇨, 안 빌려갔는데요. 도대걸이. 이씨...